오늘 밤 8시 일기에 대전과 세종, 충남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내일 새벽 충남 6개 시군에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지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는 30에서 80mm, 충남 서해안은 최대 100mm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태안과 서산, 당진 등 일부 지역에는 120에서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대전지방기상청은 오늘과 내일은 시간당 최대 60mm, 올해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며 비와 강풍 피해에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